왜 이렇게 취득한 식감으로 응 어 귀여워 고마워 와 이거 너무 탐난다 이 많은 귀여운 사람 귀여워 초점 잡혀? 응 초점 잡혀? 너무 귀여워 귀여워 카메라를 든 아리따운 여성도 깼어 다른 것도 많았는데 안판대요 세트세트를 판대요 그녀가 저를 위해 퀴즈하스 장식품을 사주셨어요 너무 귀엽다구 보여줘 보여줘 이거예요 워시 반응 새우묵 캔버스 말이지 기리를 한 번에 한 번에 너무 예쁘다 예쁜 모양이 완성됐어 네 나와 나와 어! 이거 샀어요. 그레이? 그레이. 잘못 샀어요. 아니야. 아직 안 봤으니까. 제 키가 160인데 정말로 160인지 한번 채무했습니다. 짜잔. 이것이 지지됩니다. 얘가 꽁다리입니다. 이렇게 펴져야 되는구나. 생각보다 작은데? 아! 얘가 우산형이네. 내가 한 번 더 펴고 되나올 것 같아. 이렇게 생겼어. 우와, 우와. 아, 혜수야. 우와. 딱 펴줘. 제일 밑에 놓고. 아, 혜수야. 아, 혜수야. 아, 혜수야. 아, 혜수야. 이 계절이니. 뭐.. 진짜, 혜수야. 이거 못 먹었어. 아, 혜수야. 여기, 그냥 먹었어. 아, 혜수야. 이렇게 불을 연결하는건가? 아니야 어? 잠깐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다리 진짜 예쁘다 사이즈 크기도 길이도 딱이다 완전 너무 예뻐 야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너무 좋아 정식 달자 정식 달자 왜 저거 아니야? 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이렇게 하니까 리본이 안 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눈 찍어야 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새해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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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